안녕하세요. 팝앤마켓 외곽진 팝앤마켓TV의 최선임 기자입니다. 지금 물소리 같은 거? 아니면 이 소리가 차강망? 농가께서 차강망을 치는 중입니다. 와우, 여름에 더울까 봐.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농가를 나왔는데요. 이파리가 황금색입니다. 황금. 너무 이쁘지 않나요? 크기는 종이포트 사이즈. 이거야말로 테이블에 어울리는 꽃인데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우, 난 너무 사랑스러운데. 종이컨만한 사이즈예요. 종이컨만한 사이즈. 이파리는 황금이고요. 꽃들도 다양합니다. 마젠타셀, 스트라이프, 옐로우, 꽃대도 두대. 어우, 이쁘네요. 엄청. 저쪽 원실은 좀 다른 것도 있었는데. 얘네들도 지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다 꽃대가 두대씩 나왔네요. 보세요. 종이컨만 하잖아요. 종이컨만한 사이즈. 아휴, 얘는 두치포트야 뭐야. 엄청 귀여운데요. 음, 얘네들 보세요. 와우. 이야, 진짜 이쁜데요? 음. 이야, 물주기도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화병에다가, 아니, 그러니까 저 화분에다가 꽂기만 하면 깨끗하고. 음, 나한텐 너무 이쁜데? 음. 저쪽 원실에는 엘로우가 있었는데. 진짜 종이컨만 하죠. 아휴. 한금색, 한금 이파리. 뭔가가 차갑몰을 치고 있어갖고, 인터뷰를. 이게 지금 미니 호접란. 어우, 너무 이쁘네요. 센 노란 데서 꽃이 나오고 있네요. 아휴. iconic. Bu 히가ást.